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힐링 빵빵 저희도 열심히 달리고 있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데요 자 이번 가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분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이소순 가수님 네 뭐야 시니어 모델이시구요 네 악극도 하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만능 탤런트입니다 네 부럽죠 네 첫 곡으로 안동역에서 두 번째 진화야 네 안동역에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부럽죠 여름 delle 출발 처음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보는 눈이 무릎같이 덥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보니 기적 소리 끊어친 밤에 기적 소리 끊어친 밤에 눈을 지워야 할 사랑은 위연냐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보는 눈이 누군가 짓건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노는다 밤이 예쁜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노는다 기쁜 안동역에서 앞으로는 안동역까지 가시지 마세요. 미아역으로 오세요. 네 계속해서 나갑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뒷살된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버림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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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널 사랑했나봐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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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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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어쩌다가 우연히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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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 벌 사랑했나봐 어쩌다가 우연히라도 좋아 진하야 진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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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 벌 사랑했나봐 내가 돈 벌 사랑했나봐 진하야